카드 도장을 제거한다 우은신 아이고 세상에 형 위하안내 사과의 표시야 요 아이쿠 안지중님 만원 구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혜빈님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했으면 만원이었는데 실패해서 만천원 받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화 무한 고맙습니다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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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이쿠 웅장해지는 픽이다. 흘려보낼 이유가 있나요? 이래서는 짓아보여. 이중타격. 대검. 대검고? 이중타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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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타 policymakers. 엘리트 쭉 때리러 갑시다 벽돌 영채무 엘리트 쭉 포식이었다면 좋았을텐데 안녕하세요 엘리트 쭉 엘리트 쭉 엘리트 쭉 엘리트 쭉 엘리트 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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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물 두 개나 주고 희귀 유물까지 끼워주는 해자 이벤트. 진화 못 썼네. 진화 못 썼네. 진화 못 썼네. 두 절 먹어. 두 판이면 절 힘먹는다. 진화 못 썼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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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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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뭐 먹지? 아니 뭐가 뭐지? 양보 양보 간서를 위해 끄다 드리스요 이걸 또 때리네 또 때리면 안 되지 또 때리면 안 되지 진화 강화했으면 살았을까? 역체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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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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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놀잖아 결국엔 2분의 1 2분의 1이였는데 뻘건 애고요 아 갓단타지 준비된 가방 없으고 아 내 등숙 등숙 없으면 뭘로 돌려야 되지? 아 뭐 안 돌려도 세긴 센데 돌리는게 더 세지 불조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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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죠 이러면 거의 다 됐다 어우 나 영체만 쓰고 썼네 위험했다 재물복제 영체와 복제냐 재물복제 재물복제 재물이 더 낫겠지 아 이거지 안 돼 생각보다 그러나 더 냉동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보이래, 전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깨알같은 부치랑 불주악을 태오로 꼽으라 태오로 꼽으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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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강은 6번 때리면은 부채 2번이니까 능강이 더 센가? 능강이 더 센 것 같은데? 아무튼 심장이 100만원 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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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